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기막힌 발언에 문재인의 청와대가 한바탕 난리가 났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 어떤 발언이기에 문재인의 청와대, 문재인이 한바탕 큰일이 났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권후보로서 공식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뿌리부터 흔들었으며 문재인은 사실상 근본이 없는 놈이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은 정신나간 놈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2017년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문재인이가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서 했던 연설을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국민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에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 시대에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우선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총선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강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어깨를 머리를 마주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사람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려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을 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 정부에서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017년에 했던 문재인의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문재인이가 이야기했던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은 이 작금의 마당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의 취임사를 조목조목 따지며 사실상 문재인이가 대통령 취임식에 했던 연설 거기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 특히나 문재인의 이 공정 나아가서 문재인이가 왜 근본이 없는 놈인지 문재인이가 왜 정신병자 같은 놈인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의 취임사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으며 문재인의 취임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간 이후에 문재인의 청와대가 박수연이가 한바탕 난리가 났지요. 이 동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캠프에 윤석열 대변인이 발표를 한 이후에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 대통령의 취임사까지 거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이를 잡아 흔들고 있는 것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문재인이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지랄 발광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대권 후보가 문재인의 가장 아픈 취임사를 건드려서 사실상 문재인의 뿌리부터 잘못되어 있다. 문재인이의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다. 그게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청와대가 저렇게 지랄 발광을 하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의 취임사를 가지고 맹폭격을 하자 문재인과 그의 참모들, 청와대가 윤석열에게 이뤄지도 도와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난리가 났죠.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이의 아킬레스건을 얼마나 제대로 딱 겨냥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 소식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늘 공정과 상식을 말한다며 이런 게 가장 잘 표현된 것은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의 취임사를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다. 뭐 표현이니까 학습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동훈 대변인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종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의 취임사에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라고 했다며 그러나 국민이 지난 4년간 목도한 걸 보면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무능이 내려난 불이 아니겠느냐며 사실상 문재인의 취임사를 뿌리를 아주 그냥 처절하게 흔들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대변인은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의 4년 전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취임사를 발표한 이후부터 문재인의가 한 게 무엇이 있느냐 문재인의 취임사대로 취임식에서 그 취임사대로 말한 그 약속에 찍히는 게 뭐가 있느냐며 사실상 가장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무능 내려난 불 아니겠느냐 고로 문재인은 취임식 때부터 취임사 자체가 일종의 대사기극이 아니냐라고 이동훈 대변인은 CBS 김현종의 유수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나 예리하게 문재인이를 씹어대고 있는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동훈 대변인은 지금 정치권에서 가타붙다 국민의힘에서 가타붙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문재인 정권의 가장 실패한 부분들을 매우 매우 광범위하게 공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왜 실패를 하게 됐는지 다방면적인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고로 이동훈 대변인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 워딩 문재인의 뿌리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그러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놓고 뭔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재인 취임사부터 대사기국이며 헌법질서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파괴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의 피로도를 올린 고로 문재인 정권의 4년간은 한마디로 대사기국이었다며 사실상 문재인의 첫 취임식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은 쌋쌋이 흩어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러한 기막힌 발언에 왜 지금 청와대가 발칵 뒤집어졌고 왜 문재인이가 부들부들 떠는지 기가 막힌 한술을 보았습니다. 뿌리부터 문재인 정권의 뿌리 대통령 취임식 취임사부터 대사기국이라고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의지와 그런 전략이 문재인의 껍데기를 쫙쫙 벗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의 기막힌 발언에 문재인과 문재인의 청와대가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전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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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공